페프 언니와 브랜디 페퍼 하이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한다 오우 내 엉덩이 털다 오우 오우 어디까지 오우 아아 페퍼 가이어 오우 블랜디 하자 오우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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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조금 던져주세요 또 뺏어 언니 좀 하자 페퍼도 하자 그래도 안 싸우는거 너무 신기해 그치 블랜디 던져주세요 자 또 뺏어 뒤로 뒤로 가세요 아니 여기 여기가 너무 날씨 대박이네 뒤로 하이 뒤로 하이 뒤로 뒤로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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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당 여기 밖에 보면은 이런 마당이 있고 다운이 맛있었네요 이런 학탄옥이 너무 귀엽죠 나봐!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늘 날씨 미쳤고 아 너무 예쁘고 여기는 장점이 이런 펜션 오려면 되게 멀리 가야 하는데 여긴 화성이라서 되게 가까워서 좋네 이여! 이게 뭐라구요? 닭고기 부위 닭고기 부위? 닭고기 부위? 아 닭고기 뭐지? 닭다리 쌀 아 닭다리 쌀 좋아요 좋아요 마셔 두바이 커피 생일이라고 초 초까지 있어 대박이다 진짜 너무 행복해 고마워 브랜드 헉 브랜드 잘 잤어 아이고 잘 잤어요 아이고 잘 잤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 고마워 왜? 왜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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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내 엄마 취향으로 사왔네 나 급여 사고 싶다고 근데 너무 귀엽다 난 푸바바우개 사랑 푸바바우케익이야? 어 얘가 아프다 옳지 옳지 어떤거 어떤거 우리 미식들 잘한다 어휴 이럴 준비하라 어떤거요 해봐 엄마가 간식 사줄게 엄마가 간식 사줄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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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 먹는거 아네 손 나가야돼 모자는 진짜 방자 꽉 잡게 얹어 앉아 브랜드 터치 브랜드 터치 브랜드 터치 엄마야 됐어 앉아서 먹고 하나씩 먹어 옳지 침 쏟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거 가끔 와서 한번씩 사줘 이게 낙이야 쫓아오는 낙 이거라도 있어야지 예술점수 100점 예술점수 100점 침을 거의 메이플시럽처럼 어메어메어메어메 야! 뒤에 사람 있었어? 이사람이 왔어. 있었는데 엄마. 근데 원래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더 창피한 거야. 약간의 당황한 척을 차라리 하는 거야. 어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오빠! 오빠 알아. 오빠 오빠! 내 이불 자고. 아이고 해달래요. 계속 해달래요. 몰라하면 내가 이불해 주고도. 길을 맞이. 이렇게. 호물을. 그냥 해줄게. 왜? 왜? 이번엔 손가락으로. 손가락으로. 자세히 말고 이거 하래. 해보면 만지지 말아봐 이제. 손 떼봐 이렇게. 손? 손 떼봐. 어. 그럼 쟤 짜증낸다. 얘가 귀를 막 잡으셔. 그래 해줄게. 자. 내가 해준다고. 저 귀를 잡아. 너 왜 그러니? 이거 봐 이거. 해달래. 어 해달래. 에휴. 개가 이렇게 질이 들어져가지고. 응? 그래. 올라오면 꼭 이렇게 해줘야 돼. 그래. 그래. 이제 됐어? 어 다이나. 이제 된 거야. 이렇게 해서. 너무 잘 골랐다. 예쁘다. 이거야. 이거지. 고급지고. 그리고 빼고도 찍을 수도 있고. 그렇지 그렇지. 그래 그래. 이렇게 할게. 저게 얼마에요? 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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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빈티지 가게에서 산 거. 할머니 더 두 번 하고. 이렇게 하면 돼. 그다음에 이제. 두 번이라고 하는. 브랜드의 체리. 엄마. 열무. 열무. 그리고. Any hood. 뭘 내려 줄래. 그럼? Hold it. 이 마당에 넣어. If she was in the house. 경고 gras. 조심하고 너무 이쁘다 나의 공연 잘한다 할머니는 저기 schauen 마당정리하는 데 우리 애기 이리와 프렌딜 이리로 와 오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어 나 아까도 뭐 다 옮다놨니? 프렌딜 이리로 와 오이 새끼야 엄마가 어디서 와 잊지마 오이 새끼야